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러 온 20대 여성을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여성은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고,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이 여성은 최근 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남성에게 90만 원의 환전사기 피해를 봐 수사를 의뢰하러 경찰서를 찾았고,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 내 창문으로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조사 과정을 명명백백히해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